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입니다. 우리는 멋진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회사의 알루미늄 부품은 매우 가벼워서 사용하기 편리하며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들로 인해 일반 강철 부품과 비교하여 약 50%의 무게 감소가 가능하며 스테인레스 스틸의 회전력으로 인해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중형 미니하우스 시리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롯 헤드, 크로스 헤드 및 접이식 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센트에 대해서는 일반 콘센트와 조절 가능한 콘센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냥 돌리고 핀을 뽑아서 잠그면 됩니다. 또한 나사로 조절 가능한 접속부도 있으며 이를 락타이트로 고정해야 합니다. 나요는 시리즈에도 알루미늄 부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량용 지면은 이 부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터드 슬롯 헤드, 콘센트 및 조절 가능한 콘센트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샘플 재고가 있습니다. 이 부품들은 짧은 납기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강철 부품들과 교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